투르키에와 시리에를 덮친 대지진 무너지는 건물 더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던 아빠는 허리가 부러진 채 모든 것이 부족한 임시 텐트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집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형제의 나라 투르키에 세이브 더 칠드로는 투르키에 정부와 협약을 맺고 재난 현장에서 구호활동 중이며 한국 직원을 파견하여 재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 회복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899-3854 세이브 더 칠드론 디오션시티 라이프의 중심에서 군산 행정타운의 중심까지 디오션시티와 행정타운을 잇는 군산 리치웨이의 중심 군산 경남 아너스빌 디오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흙을 조금 넣어주세요 부패한 동물의 사체와 사람의 배설물도 넣은 후 잘 섞어주세요 이제 이 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세요 이 물을 마시면 아이들이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많은 엄마들이 매일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정수 알약으로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가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러운 물로 죽어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너무 슬퍼집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1661-3074로 전화주셔서 월 만 원을 후원해 주세요 아이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땀을 잃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당신을 위해 슈퍼쿨링 섬유가 입자마자 시원하게 골핑 아이스본 당신에게 핵쿨탭 골핑 아이스본 아빠 빨리 와 신기해 어 신기한 거 많아? 곧 갈게 뭐야? 잠시만요 지금 어디로 다니세요? 미래에서 왔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드립니다 기다려 2030 부산 엑스포가 열려야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응원 전화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